좋아하는 여성상? 이상형? 강아지상 한국사람? 외국인? 한국사람 왜 한국사람? 언어를 4개나 하는데? 한국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생긴 것도 그렇고 취향? 아 근데 좀 귀엽.. 제가 동남아 살다 와가지고 그러면 삼키구고 하시는거에요? 한국어, 필리핀어, 필리핀어? 중국어도 약간 조그매요 동남아는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 네 한국인 네 한국인 좋아하는 이상형 있나요? 저도 민지 외국인, 한국인? 한국인 외국인 이쁘도 싫어요? 이쁘면 상관 외국인 이쁘면 괜찮죠 외국에도 이쁜사람 많지 않아요? 어.. 동남아는 좀.. 그렇군요 강아지상 누구있지 연예인? 연예인 말해주세요 유진스의 민지? 민지 완전 고양이상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쁜사람은 한국사람 좋아하시는걸로 어제 사막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노력했으니까 이쁜사람은 어제덜